일정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일정 체크를 해보시면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가 하나 오늘 발표가 됩니다. 개인 소비 지출인데요. PC 물가 지수는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데 대표적으로 참고하는 지표입니다. 연준의 금리 인상폭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표 나오면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중국에서는 국가통계국에서 제조업 PMI를 발표합니다. 오늘은 대형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되고요. 내일은 민간제조업 PMI가 발표가 됩니다. 이 두 지표 역시 중국 기업들의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글로벌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펙플러스에서는 오늘 화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유가가 최근 고공행진하고 있는 가운데 증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문가들은 오늘 회의에서 증산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대체적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통계청에서는 2월 산업활동 동약을 발표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실물 경제에 미친 영향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으니까요. 역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일정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Judy